요한씨 출연해줘요. 요한씨 같은 아이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진짜 딱이거든요. 요한씨 중학교 때까지 사이클 선수 준비했다면서요. 형은 선수 출신이고.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씨처럼 체육인의 피가 콸콸콸콸콸 흐르는 아이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진짜 딱 필요해서 그래요. 한 번만 출연해줘요. 이번에 내가 진짜 잘 찍어줄게요. 팝스타 만들어줄게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발 좀 그만 따라오세요. 아주 독하다 진짜.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못 가요. 피디님. 네. 이런다고 제 마음 안 바뀌어요. 소용없으니까 가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요한씨보다 쩍이는 다리까지 먼저 도착하면 프로그램 출연해줘요. 오케이 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내가 이기면요? 그럼 출연할게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케이. 그럼 꼭 약속 지키기에요. 도관이야 너만 믿는다. 자 하나, 둘이! 하이! 야아! 내가 이번엔. 꼭 첨 triang.. 이곳. 에잇! 피디님, 괜찮으세요? 하... 뭔 말이야 진짜. 내가 졌다 진짜. 출연할게요.